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그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무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긴 여정을 또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또 크건 작건 간에 예고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만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운명이 또 침몰하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직면하면 덤벙대고 실수를 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물론 그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영적인 기적과 또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적군의 침입으로 유다 나라가 또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를 앞에 놓고 요사밧 왕과 또 그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국가의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이며 또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운명을 바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모합과 암몬과 또 이제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요 또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아주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비장한 각오로 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요아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모합자손과 암몬자손과 그 에돔 족속에 침공을 받은 유다왕 요사밭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요아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아이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덜을 지어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요아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요아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처럼 야하시엘에 계시는 위기를 당한 온 유다와 요사밭 왕에게는 큰 복음과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비단 유다 백성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복음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메시야로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소식보다 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응답은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본문의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사밭과 백성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침략해온 그 세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죽음의 무덤이 되어 아골골짜기가 될 뻔하였으나 오히려 그 아골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폐망의 골짜기인 전쟁터가 될 뻔하였으나 오히려 승리와 감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신 증거가 있으므로 신바람 나는 감사의 골짜기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찬송을 부른 찬양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인데 칼과 방패를 든 전사가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찬양대원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또 이제 더욱 헌신적인 섬김으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밭은 머리를 땅에 대고 백성은 몸을 굽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해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죄와 불신을 회개하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라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우리 교회까지도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이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찬송이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삽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한 역사적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성가대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찬양대가 앞장서 출전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가 맨 전투부대원 보다가도 앞장을 서서 출전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요사바도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시예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오늘 본문 오늘도 역대하 20장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정하는데 칼이나 방패나 창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앞장서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칼이나 차리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며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벌써 이렇게 싸움을 하기 전에 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강하고 견고한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맡기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기면 내 삶을 온전히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신뢰함은 부분적인 견고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야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밭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들의 싸우는 전사들은 그 좋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찬양대의 모습과 또 찬양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을 이렇게 선택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찬양할 주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연주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자선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고와 덜 일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 또 성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가대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부족해도 찬양 중에 그 사랑이 먼저 순수한 정렬을 보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대의 열정을 보시고 뿌리 있고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림보다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원수마귀는 패하고 성도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엉이 문이 열려 선택받은 사람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그 성도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 속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는 말은 오늘날의 찬양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가운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총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나중에는 적군끼리 서로 이렇게 막 죽이고 죽는 대사륙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역대 20장 22절로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왁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몽과 모합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아멘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소리로 부른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부르는 찬양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거기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죠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왁께 참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은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와 그들의 찬양은 감사와 승리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할 때 적군이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그하십니다 10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거룩 거룩을 찬양할 때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인이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연합군이 참담한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벌써 시체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3군 연합군들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입니다 죽으러 세상 살다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유다 나라가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중과 부적입니다 수적인 면이나 또 어떤 변기에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유다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사람은 노력함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달려감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걷는 인생길이 아무리 멀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죽음의 브라가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을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혔더라고 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모여 승리를 찬송했던 브라가 골짜기는 해보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브라가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 혹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이제 그런 닉네임이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명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비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 여러분의 찬양이 흘러 넘쳐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골짜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간정이 있는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요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 적군을 맞아 싸웠더라면 브라가 골짜기는 틀림없이 시체 골짜기 또 그리고 참패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마침내 개선의 찬송을 부르도록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의 찬양은 더욱 커지고 감사와 감격은 더욱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이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평생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처리를 아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을 모두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의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불안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문제나 사망의 내 인생에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도 모르게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승리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밭과 그의 백성이 찬송으로 승리한 싸움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은 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과 또 승리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찬양하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도와 찬송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브라가골짜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울분도 마귀의 역사와 또한 우리를 얽은 매고 있는 울무도 물리치는 최상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비정교의 모든 성도가 기도와 찬송이 생활화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